하나씩 보시면 1번 보세요. 1번은 윤리학은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 현역분들 바쁜 거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 내용들도 많이 틀리게 되는 거죠. 엘리아 대가치. 윤리학은 도덕적인 논의에 사용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는 게 메타잖아요. 그래서 어떤 윤리학은 실제 삶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도덕 원리를 응용. 실천 윤리학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러면 메타 윤리학 입장에서 실천한테 할 말이니까 진화. 이거 나왔습니다. 교육청. 진화의 측면에서 도덕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거 진화 윤리학에서 하는 거죠.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 결국 이기적 유전자의 명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윌슨, 도킨스. 특히 도킨스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기적 유전자. 진화의 측면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는 이기적 유전자는 도킨스. 사회의 진화론적 관점 원래 윌슨도 있죠. 에드워드 윌슨. 그의 제자가 이제 우리나라 최재천 씨 있고. 통섭의 식탁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강의 때 한번 책 읽어보라고 얘기했는데. 2번은 도덕현상의 객관적인 서술을 주된 과제로 삼는 것은 기술 윤리학.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규범을 연구해야 하는 거. 실천 윤리학 잘 알고 있고.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거. 원리 제시하는 건 실천 윤리학도 하고. 이거를 메탈약자가 할 말이 아니죠. 메탈약자는 도덕적 명제. 지식의 최소단이라 했죠. 참과 거짓으로 판별될 수 있는 문장. 그 도덕 명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의 핵심 과제로 삼아가지고. 명제로부터 명제를 펼쳐낼 수 있는지. 그걸 연역 가능성이라고 잘로 기대드렸잖아요. 사실 명제로부터 당의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하는 거. 메탈약이 하는 거죠. 정답이 5번이 됐던 겁니다. 2번. 앞페이지에서 3번에 딱 출제자가 의도를 두고. 2번 문제에도 어렵지 않게 자유주의 입장하고 보수주의 입장에서. 성은 본질적으로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 이건 중요해요. 뭐냐면 자유주의에 있어서의 성의 목적은 쾌락입니다. 그런데 쾌락 추구를 위해 인격적 같이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활과 윤리잖아요. 그냥 생활이 아니라 성 생활과 윤리입니다. 도덕적인 제약 다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제약은 자발적인 동의와 해악금지의 원칙. 그런데 을은 성의 목적은 출산이다. 성의 목적이 출산이라는 것은 칸트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 행위의 조건은 결혼이면 된다라는 온건한 보수주의라면 여기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승인을 거쳐 출산을 의도하여 행하는 성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면 강경보수주의, 기독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칸트도 물론 기독교 입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미 평가안이 출제했을 때 결혼만, 칸트는. 성의 목적이 출산인 건 칸트도 인정은 하지만 성 행위의 조건과 성의 목적을 구분하는 거죠. 그럼 1번. 성의 쾌락적인 욕구보다 생식적인 욕구가 중시되는 게 아니라 쾌락적인 욕구가 중시되는 거고 성은 어떠한 도덕적 제약 없이 이건 다 틀려요. 어떠한 도덕적 제약도 없이 자유의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그럼 우리 생윤이라는 과목에서 성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도덕적 제약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남녀 사이의 성은 언제나 도덕적이다, 아니다. 결혼이다는 사회적 제도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혼전성은 출산이 전제되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결혼 전은 출산이 전제되더라도. 결혼을 통한 출산을 이야기하니까. 5번.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이 도덕적이게 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는 한다. 사랑하는 것. 여기는 사랑이 없는 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중도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여기도 사랑하는 부부는 이야기하죠. 여기를 겨냥한 거죠. 주로. 정답은 2. 여기 4번이 됐던 겁니다. 정답화될 수 없다. 3번. 시민불복종은 제발 욕하지 마시고 헌법과 사회제도의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는 행위다. 시민불복종이 근거라고 써있잖아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고. 그 대신 시민불복종은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정의의 원칙에 근거여야 된다. 그 정의의 원칙에 근거여에서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과 정책.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 행위죠. 그런데 그 정의의 원칙에 들어가는 게 평등한 자유와 기획윤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빼는 이유는 차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됐는지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심각하게 무언가 위반이 됐다는 것은 정부가 측정할 일이고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측정하기도 어렵고.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한 행위이고. 이제 우리가 보다 한 발씩 더 나아가면 잘로기를 내신 끝나셨으니까 들으시면서 핵심 파트 잘 따라오고 들으시면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해서도 불복종이 가능한 건 싱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롤스는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불복종이 안 돼요. 그게 시민불복종의 근거니까. 롤스는. 그런데 싱어는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해서도 불복종이 가능한 이유는 공유된 정의관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공유된 정의관이 뭐냐면 사람들은 공유된 정의관이 예를 들어서 코헨처럼 동물 실험을 하자는 거야. 1960년대 때, 50년대 때. 그럼 난 그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어. 동물복지, 동물 실험 물론 할 수 있겠지.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는 건 난 안 돼. 그 실험실에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 해방시켜야지. 그래서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해서도 싱어는 불복종이 가능한 이유가 공유된 정의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나 상황보다. 롤스의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현실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무죄의 배율에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죄의 배율의 특성이 어떤가. 정의감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거기에서. 이런 것들 잘 로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6평, 9평 보시지요. 평가원 평대모 잘 풀어보시고.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입헌 체제를 시민불복종은 롤스든 싱어든 위협하거나 시민사회를 어떤 위협하거나 시민사회를 강제하는 활동 이런 건 안 돼요. 강제나 위협이 되어서 안 됩니다. 위협도 위협도 안 되고 막 사위를 가져다가 강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폭력적이니까 안 되고 알리려고 하는 거죠. 알리려고. 둘 다.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알려주려고 시민불복종을 하는 겁니다. 알려주려고. 디귿.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이 정의원칙이죠. 정의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정의원칙,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해서도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것은 싱어가 가능하다고요. 종교적 교설은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출제한 거죠. 종교적 교설, 종교적 이익. 만약에 소수자의 종교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정책과 법률이 있다. 그러면 그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헌법에도 19조, 20조, 양심, 종교에 따른 자유를 억압한 거잖아요. 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거였어요. 시민불복종. 그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동원하라고 했잖아요. 롤스가 시민불복종 할 때.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롤스도. 재미있죠 되게. 정답은 여기 2번이 되는 거였죠. 그들로 가졌으면 안 되는 거고. 어머니가 1,5번이 되는 거였죠. 감사합니다.